안녕하세요. 위민호입니다.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? 저는 국내에 계신 팬분들도 만나고 그리고 또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만나고 굉장히 바쁘게 연말을 정리하고 있는데요. 2012년 한 해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셨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. 저도 또 2013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2012년 마무리 잘하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